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그런데요. 센터장님이 계속 저한테 가르쳐주시길. 투자하려면 기업의 실적을 잘 봐라. 그리고 미래 가치를 잘 봐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어제 좀 놀라운 뉴스가 나왔어요. 2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무척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온 삼성전자가 주식이 오히려 떨어졌고. 이런 일들이 실적이 좋은데 오히려 주식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글쎄요. 삼성전자가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실적을 나름대로 전망하지 않겠습니까? 애널리스트의 전망의 평균치를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대체로 시장에서는 2분기의 삼성전자가 영업이 10조 9천억 원 정도 벌 거라고 봤는데. 발표치가 12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를 봤던 것보다 잘 나왔죠. 그런데 주식은 오히려 이틀 동안 떨어지면서 오늘 8만 원 하회하면서. 실적 발표의 1.6%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왜 떨어졌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실적이고요. 투자자들은 앞으로를 보는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경기가 좀 둔화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건 미국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재화에 대한 소비. 가전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반도체로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런 소비의 비중이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제 연말로 갈수록 그러면 이제 재화 소비보다는 지금 다시 또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걱정거리가 늘고 있지만은. 경제활동을 늘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서비스 소비가 미국에서도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파는 쪽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빅사이클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12조 5천억 원에 석 달 동안 그렇게 영업이익을 벌었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2017년, 18년에도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분기당 15조 원을 한 2년 정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가가 한 5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12조 5천억 원이 이때 주가가 지금 8만 원 전후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씩 뭐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투자자들이 패시브 투자가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패시브 투자는 뭐냐 하면 개별 기업, 내가 삼성전자를 골라서 사는 투자가 아니고요. 그냥 한국 주식을 산다. 아시아 주식을 산다. 묶음으로 사는 투자인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데. 그 자금은 삼성전자를 골라서 팔거나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아시아 주식을 팔래 라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기업의 실적이 괜찮더라도. 그냥 뭐 덤태기로 같이 외국인 매도의 매물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사후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요인들이 덧붙여져서. 주가가 어쨌든 미래에 대한 걱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실적 발표는 과거 것이고. 주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그게 아니고. 실적이 좋은데도 공매도 세력 때문에. 그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다시 금지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가 하락한 것도 저도 하나의 견해일 따름이고요. 공매도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은 지금 주가가 잘 올라가는데. 그런 기업들도 공매도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좀 정확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라고 하는 것은 확실성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투자할 때 확률이 80%의 확률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한 55와 45에서 자기가 잘 선택을 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것도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보다 잘 나온 거거든요. 이게 절대값이 아니고 그냥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의견에 있어서 매도 의견 이런 걸 잘 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계속 매수를 불러도 주관자를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저에게 공매도 때문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단정적으로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고려를 하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지. 너무 단순화시켜서 공무대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제 생각에는 조금 투자하는 데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가지에 너무 크게 비중을 둬서 주장하시거나 생각하시는 건 조금 적당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국민주 아닙니까? 무척 많은 개인 투자자들께서 구입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기대치가 9만 전자, 10만 전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8만 원 안팎에서 계속 맴돌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3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분기보고서를 보면 소액 주주가 38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실 거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참 깊이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옹호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 미래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한국싱지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성과를 대해왔던 주식은요. 지금 사실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한 10% 조금 넘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고 하는 게 늘 좋았던 게 아니고 떨어질 때도 굉장히 감내할 만한 조정이고 또 어려운 불황을 이기고 나면 또 경쟁력을 가지고 좀 좋아지는 건데 지금 이제 넉 달 동안 삼성전자가 부진했습니다. 넉 달 동안의 마음고생이나 또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종목들을 보면 틀림없이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텐데 전 주식시장은 일종의 움직이는 이동 타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추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래를 보장해 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애초에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분들은 한국 경제가 어려워져도 삼성은 괜찮을 거고 장기간 이 주식 들고 있는다 그러면 괜찮을 거다 기대로 들어갔다 그러면 넉 달에 10% 조정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서 조바심을 느끼는 거는 주식 투자하기에 좋은 심리적 자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워린 버핏처럼 30, 40년 동안 코카콜라를 들고 계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타깃을 쫓아서 하는 게 하는 투자자냐 내가 또 그런 자질이 있느냐 아니면 좋은 주식을 사서 나의 기준으로 물어두는 게 또 좋은 거냐라고 한다 그러면 넉 달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건 너무 투자 기간이 좀 짧은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득함이 필요하다. 네. 앞서도 이제 센터장님이 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단순히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틀렸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들을 수도 있고. 한 6개월 정도 전에 이렇게 전망치를 내놓는다는 거 상당히 조금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내가 기업이나 아니면 세상을 바라본 하나의 관점을 애널리스트의 눈을 빌려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뭐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지 예언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시장을 바라본 하나의 사고의 틀로 바랄 필요가 있지. 이게 뭐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어떤 견해라도 그렇게 활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구독경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구독경제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증시가 꽤 크게 출렁이면서 하락했다 이렇게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환율 급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환율이 많이 올랐나요? 네.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4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15원 올랐으니까 주가가 조정받은 것보다 원화가 굉장히 약했던 것 같고요. 꽤 빠른 속도로 환율이 어제 오늘 올랐습니다. 환율이 올랐다는 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접한 뉴스는 수출이 막 증가해서 사상 최고치다. 그리고 경기 회복이 빨리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 금리를 올릴 필요까지 얘기가 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왜 환율이 오르는 거죠?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원화가치가 약하다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수출도 잘 되고 달러가 계속 들어오면 달러가치가 약해야 되는데 오히려 좀 원화가치가 약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처럼 원화가치가 약한 게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신흥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유독 더 약한 것도 아니고요. 또 금이나 은 가격도 최근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 미국이 통화 정책이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다른 통화 가치가 약해지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어저께 밤에 미국의 6월에 FOMC 회의록이라는 게 발표됐습니다. FOMC라고 하는 게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논의기구인데 이렇게 회의록을 보니까 지금 미국이 한 달에 1,200억 달러 정도를 풀고 있는데 푸는 돈의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를 금년 내에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FOMC 멤버들의 대화 과정이요. 그렇게 보면 미국의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다른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확산이 되는 게 지금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조금 확진자 수가 많이 늘고 있는데 최근에 유로화도 미국 달러에 대해서 꽤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영향 일부 또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원화같이 약세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밖의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경제 상황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등 국제적인 이런 어떤 변수들의 작용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결과를 보자면 늘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환율과 주가는 서로 상반관계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니 주가는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 이거 역시 환율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이 외국인이 미국 밖의 주식을 파는 요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화 약세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외국인 매도의 원인이라기보다 이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앞으로가 더 문제일 텐데요. 지금 어쨌건 미국에서 FOMC 회의록 나오면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것이 다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환율이 오를... 조금 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있을 예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원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한 1200원 정도. 1달러당 원화가 1200원 가는 거는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약하다는 거는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서 원화 가치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1200원 가는 거는 2, 3년에 한 번 정도는 나타나는 일이고요. 경험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넘어가면 이건 뭔가 큰 탈이 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IMF 외환위기 때로 1250원이 무너지면서 바로 2000원 가까이까지 그냥 환율이 급등을 해버렸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1250원 넘어서니까 그냥 1600원까지 그냥 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1250원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민감한 레벨인데 그게 아니라 1200원 정도까지는 여러 차례 갔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우리가 한국의 투자자들이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미국 달러 자산은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계속 약하다가 아니고요. 브라질이나 터키처럼 경상 소지가 적자고 경제 펀드멘탈이 안 좋은 나라는 통화 가치가 계속 약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원달러는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화도 달러와는 다른 주변부 통화니까 한국에 별탈이 없더라도 그냥 미국이 금리 올린다더라 아니면 주변에 신흥국이 문제가 있다더라 할 때는 몇 년에 한 번씩은 1200원에 가니까 1200원 밑에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1200원에 팔 기회는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달러 자산을 또 보유하고 가시는 게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분산 투자 중요하다는 말씀 주시면서 외화를 좀 보유하는 것을 권고해 주셨는데 이제는 외화가 아니라 아예 달러로 집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러 강세 이런 상황이니까요. 몇 년에 한 번은 나타나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전화 왔다. 안녕 귀여운 꼬마 아저씨. 거기서 뭐하세요? 안녕? 라디오를 진행해요. 철이 없었죠. 라디오가 좋아서 정치를 그만뒀다는 자체가. 당신도 라디오를 좋아해요? 그럼 오후 6시 95.9에서 만나요. 약속? 약속? 병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꼭 뭐하세요? 이승만 콧콧.